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미리 보는 오늘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페이는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사실 이미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폰 사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출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폰을 쓰면서 현대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애플페이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 카드사 중에서 현대카드만 애플과 협약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결제할 때 갤럭시폰 사용자들만 간편 결제를 쓰는 게 가능했죠. 삼성페이가 있었습니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방식, 그러니까 단말기에 접촉을 시켜야 결제가 되는 방식과 NFC 방식, 즉 우리가 교통카드를 휴대폰에 심어서 쓸 때처럼 단말기 근처까지만 휴대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방식을 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페이는 교통카드에 현대카드 방식만 됩니다. NFC,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단말기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편의점이나 마트 또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이 NFC 방식의 결제 단말기를 갖다 놓은 가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애플페이가 상륙은 했지만 기존에 널리 쓰이던 다른 간편페이 방식들에 밀려서 크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이 MZ세대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세대라서요. 애플페이가 되는 단말기를 설치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면 간편결제 시장에 한도를 흔들 수 있을지,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폰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애플페이. 2014년 출시된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애플은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국내 출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승인의 걸림돌이었던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현대카드가 포기하면서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이폰이 국내 스마트폰 중 30%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간편결제 시장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사용자가 1,600만 명에 달해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애플페이는 결제할 때 근거리무선통신, 즉 NFC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긁어서 결제하거나 카드 아이스틱을 꽂아서 결제하기 때문에 아직 NFC 방식을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는 10% 정도로 많지 않아서 도입 초기 급격한 확산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젊은 고객층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페이가 주도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선호하는 페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결정하는 소비자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약국을 찾은 직장인이 스마트폰 액정 아랫부분을 쓸어올리자 화면에 신용카드 그림이 뜹니다. 지문을 인식시킨 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니 카드 없이도 결제가 이뤄집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삼성전자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입니다. 결제도 잘 되고 지문인식도 잘 되고 또 신용카드도 안 갖고 다녀도 돼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결제 때마다 지문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들이 암호화되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매우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애플페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 LG전자의 LG워치 등은 근거리 무선통신 NFC 방식으로만 가능한 반면 삼성페이는 NFC는 물론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아직 온라인 매장에선 결제할 수 없고 갤럭시 S6 이후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페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가 한국 진출을 타진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물건의 구매 판매뿐만이 아니라 금융상품과 같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해 140조 원 규모인 세계 모바일 결제 거래액은 오는 2017년 25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놓고도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